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인텔 신제품 포함한 CPU 가성비 비교표 11월 버전입니다 이번 표는 저희 크루어 중에 유포님의 도움으로 작성이 되었어요 유포님 감사합니다 일부 위주를 위한 총 집합폰까지 다 포함시킨 표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총 집합폰이 뭐냐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기 쉽게 CPU들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구형제품 상당수 빼버렸고요 신형제품도 DDR4 값은 제가 빼버렸는데요 옆으로 탭을 넘기시면요 이 표 카페 가면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제품들의 CPU가 표기되어 있고요 D5, D4 메모리 양측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표를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력제한 해제했을 때 값도 넣어놨어요 자 제가 보여드린 이 값은 주요 판매 제품 플러스 디폴트 값 여러분이 램오버나 아니면 바이오스의 수정 전력제한 해제 이런 거 안 했을 때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이엔드 제품 구간부터 같이 볼게요 게이밍 순으로 나열을 해뒀습니다 게이밍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은 여전히 7800X3D입니다 가격이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비싼 편이고요 9800X3D가 11월 7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거 출시하면 7800X3D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내려봤자 몇만원 안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9800X3D의 가격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거랍니다 80만원 90만원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70만원대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00X3D나 그 외의 3D 제품군들 게이밍 위주로 지금 사신다면 약간 구매를 미뤄두십시오 그 돈 세이브 해냈다가 9800X3D 나올 때 딱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 그래도 뭐 천 단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자금용도로 쓸 때는 알죠? 7900X3D나 7900X3D가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9000CG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3D는 현 시점에서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요 9700X3D가 생각보다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위권을 랭크했는데요 가성비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밍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종합가성비도 괜찮은 편인데 이거는 보드나 쿨러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 9600X가 있기 때문입니다 9600X가 9700X를 비교했을 때는 게이밍 성능이 2%, 3% 가까이 쳐지지만 그래도 10만원 가까이 싸고요 마찬가지로 쿨러랑 보드를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 기준으로 그리고 좀 성능이 괜찮은 하이엔드 게이밍 라인업에서 봤을 때는 9600X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멀티 성능 가성비는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용대로 쓰기에는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조금 나은 게이밍 성능 그리고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실 때 그럴 때 9600X 선택한 게 맞을 것 같네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면 14600KF 가시는 게 9600X와 게이밍 성능이 비슷하고 가성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라인업은 지금 i9 라인업 정말 메리트가 없죠 보시다시피 전력 제한이 지금 디폴트라도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7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멀티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150%대인데 얘가 140%예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CPU가격에서 20만원 쿨러가격에서 또 몇만원 보드가격에서 또 몇만원 더 주고 i9 라인업 살 필요 있나요? 없겠죠 9950X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얘는 그냥 CPU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9900X도 CPU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쿨러가격이 좀 싸더라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가성비를 따진다면 좀 살만한 값어치는 없어요 가성비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작업 성능이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9950X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경우가 아니었을 때는 여기를 다 패스하시면 되고 작업 게이밍 성능은 i7 보시면 됩니다 i7이 불량 이슈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바이오스 패치 이후로는 불량률이 확연하게 줄긴 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그래도 나름 1년에 2천 이상 판매를 하는데요 i7 판매량이 꽤 되거든요 저희는 좀 고가형만 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가형도 주문을 받긴 하는데 대부분 고가형을 막히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 i7이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14700F는 40만원 초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14700KF나 K를 봐도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초 정도는 내려왔습니다 요놈들이 지금 멀티 성능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경쟁사 대비 그리고 전력 제한이 걸리는 바람에 순행 쿨러 한 12만원 짜리 정도로도 온도 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보드도 비교적 저렴한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멀티 성능 가성비 보면 정말 뛰어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 가성비 괜찮은 편이죠 2등이죠 이 하이엔드 목록에서는 그리고 종합 가성비도 꽤 뛰어나니까 내가 다용도로 혹은 작업 용도 위주로 가성비 꽤 가겠다면 일단 우선 순위 추천은 14700F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14700KF 쓰시는 게 위에 R라인 혹은 I9보다는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생각보다 성능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가셔도 별 체감이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i7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텔 지금 패치했다고 해도 CPU 분량이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돼요 뭐 AS5년까지 늘려주긴 했지만 중간에 최소 없으면 CPU 한 번쯤 바꿀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시고 가성비 꽤 가겠다면 이 i7 추천 드릴게요 자 13세대는 지금 14세대가 가격이 내려가는데 13세대 가격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신형을 한번 보더라구요 신형이 좀 안타까운데 이 울트라 제품 울트라 7이든 9이든 보시다시피 버티 성능 자체는 시네비치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막상 작업 돌려보면 14세대하고 별 작업 성능 차이는 없거든요 업체로 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플러스 점수 주고 봐도 가성비가 별론데 실제로는 여기 점수만큼 성능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게이밍 성능이 있잖아요 이거 쿠렌조에나 게이사 저는 아시다시피 광고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인테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 값 보면은 그냥 개판 나있어요 게이밍 성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 9이나 울트라 7 시리즈는 가성비도 없고 90만원 60만원 그렇다고 보드가 싸지도 않고 보드 지금 Z890 제일 싼 게 한 30만원 중반쯤 합니다 비포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다가 성능조차도 만족스럽지 않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제품이에요 한두 달 지나면 가격이 좀 더 내리긴 하겠지만 그 가격이 내리고도 14세대보다 다시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형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게이밍 성능 박살나있고 작업 성능도 수치는 높으나 실제로 돌려봤을 때 벤치 점수만 높고 14세대는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쭉 다 넘어가고 제가 진하게 칠해둔 것들이 진짜 추천 목록이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럴 때 연하게 칠해둔 녹색 제품들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퍼포먼스 게이밍 라인업 보겠습니다 이 라인업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7500F와 14600KF가 들어가 있죠 5600이나 12400이 제일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요새는 왜 그러냐면은 아예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분들은 PC 구매를 미루고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중급 라인을 많이 가더라고요 중학급 보다는 그래서 요 라인업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둘 중에서 뭘 쓰는 게 좋냐 물어봤을 때 순수 게이밍 용도고 업그레이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7500F입니다 얘가 게이밍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더 밑의 제품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보드만 좀 좋은 거 쓰시면 차후에 9000시리즈든 아니면 나중에 나올 만 시리즈든 다 커버가 되겠죠 그기 때문에 게임만 생각하고 가성비 보겠다 7500F고요 조금 더 프레임 방어가 높은 CPU를 쓰고 싶다 하면은 30, 40만원대는 어차피 경제 상대가 없는 14600KF를 가시거나 지금 14600KF가 울트라 265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맞죠?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가시거나 적당히 다용대로 쓰고 싶다 해도 14600KF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7500F는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데 멀티 성능이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14600KF는 100%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죠 이거는 영상 편집을 하든 작곡을 하든 포토샵을 하든 라이트룸을 하든 간단한 인코딩 렌더링에서도 잘 들어가고 주식 단타 같은 것도 충분히 빠릿하게 반응하고 정말 가성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i5 같은 경우는 i7, i9과 다르게 패치 전에 바이오스 패치 전에도 분량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분량? 여러분 얘기하는 채권 이슈로 분량 500개 중에 한 개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도 없는 분들이 인테일 불량률 높아가 불안해서 어떻게 쓰냐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셔도 됩니다 i5는 거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AS도 어차피 5년은 늘었으니까 i5는 저도 추천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i7은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 나도 있는데 i5는 추천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7500F 아니면 14600KF 보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게 가격대가 너무 높고 게이밍 성능은 개판나 있고 멀티 성능도 애매하거나 이게 당장은 i7하고 비교해도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얘네 i7하고 가격이 거의 같은데 i7이 멀티 성능 맞먹거나 아니면 더 높고 게이밍 성능은 확실하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7000CG 다 패스하고 12세대 i9 요새 좀 싸게 판다고 직구하면 이거 막 사시던데 얘는 쿨러하고 보드도 싸게 못 가거든요 이건 뭐 25만원 써도 가성비 없습니다 왜? 저거 14600KF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얘도 중고 있어요 여러분 직구하시면 AS 안되니까 중고랑 다를 바가 없는데 14700KF도 중고는 25만원 합니다 25만원 하니까 가격이 똑같고 시표 가격이 똑같죠 쿨러 더 싸게 하고 보드 거의 10만원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 성능 더 높고 멀티 성능도 생각하고 별 차이 없죠 누가 12세대 i9, i7 가성비 있다고 뜨더니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중고를 팔아먹기 위한 업자 아니면 자기가 12세대를 가지고 있는 유저 이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이거 좋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낭설이 있던데 12세대는 철권 이슈 안 터진다고 했는데 i9 조금만 검색하시면 철권 이슈 터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얘도 바여서 업데이트 다 해야되고 그래야 불량이 좀 줄어듭니다 얘도 전압 높고 전력성이랑 높은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세대 추천 안 드리고요 보시면 14600KF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이 위아래 근접라인은 다 밝습니다 그런데다가 신형 245K가 14600KF보다 게임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멀티 성능 점수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실제 작업들로 쓸 때도 별 차이 없어요 점수만큼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울트라 시리즈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바이오스 패치된다고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 이유가 없고 그렇게 소거법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은 결국 딱 두 개 남는다니까요 7500KF하고 14600KF 얘네가 이렇게 근접라인은 다 죽여버리고 맞잖아요 이게 뭐 18만원짜리인데 여기 있는 가격에 있는 게임의 성능 다 발라버린 얘도 30만원짜리인데 여기 있는 애들 다 발라버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나마 5700X3는 기존 AM4 보드 가지고 있다면 게임 성능만 봤을 때는 준수하기 때문에 5600이나 3600 혹은 3800 쓰신 분들이 어깨드용으로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5600하고 차이가 납니다 5600 깨면서 80%면 이거는 100%쯤 나오니까요 물론 4090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번외로 추천하고 보통은 둘 중에 하나 자 그 밑에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은 옛날부터 둘 중에 하나죠 5600 아니면 12400KF입니다 다른거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12만원 14만원이라서 여기 20만원 30만원 이런 놈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나마 잘 찾아보면은 13400은 좀 많이 내렸네요 얘네들 21만원 25만원인데 갈만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아 12400F하고 이 13400이나 13400F하고 비교했을 때 게이밍 성능 지금 4060Ti 기준으로 5%나 안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5%도 차이 안나요 5%도 차이 안나고 3% 이렇게 차이 나던데 제가 돌렸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K4존하고 쿨엔조이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5%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3% 차이 날까 말까 하는데 3%에 7만원이나 10만원 태운다고? 그동안 그냥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60에서 6800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4060T로 간다든지 그게 더 이득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게이밍 용도로 13400F, 14400F 이런 거 추천하는 업장이 있다면 웬만하면 넘어가십시오 그거는 게이밍 용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더 비싼 거 팔아서 남겨먹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고요 아니면 제공을 가지고 있을 거야 13500이나 14500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이라는 얘기를 조금이나 꺼냈으면 그 업장이 잘 나는 건 없습니다 그나마 돈 조금 더 줘서 인텔에서 작업성능 보강하려면 13400이나 14400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작업이량이 꺼냈으면 이거 선택하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게이밍인지 작업용도인지 고민을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게이밍 용도면 그냥 7500F가 훨씬 좋아요 얘네들 7500F랑 비교하면 게이밍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4090 기준으로 해지면 10% 차이 나고 4060 TID 기준으로 봐도 꽤 격차가 벌어지죠 얘가 113% 쯤 되니까 8% 차이라서요 근데 구매 가격은 어때요? 더 싸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패스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할게요 APU는 아시다시피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5000 시리즈 새로 나온 것 같은 거는 실제 기존 제품 리네이밍 한 거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쭉쭉쭉 넘어가다 보니 결국은 선택의 여지는 이 둘 입니다 여기 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싶다면 바로 7500F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트리 라인업인데 엔트리 라인업은 그냥 추천할 게 없어요 11400F 최고의 가성비 아니냐고 떠드신 분 아직도 있는데 11400F는 4코어 기반의 CPU고 보드를 H610으로 조합하기 때문에 나중에 11400으로 갈 때도 그 보드가 커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H610 제일 싼 건 실제로 11400도 커버가 안되거든요 그 슬로틀링 걸려가지고 전원부에 클럭이 유지가 안돼요 여튼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내가 어디 제품이라면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게 미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도 불가하고 당전도 4코어라서 여러분이 뒤에 디스코드나 유튜브 영상만 띄워놔도 게임의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코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11400F 가는 것보다는 게임의 성능이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5600 가는 게 맞습니다 5600이 실 구매가 어떻습니까? 5600에 A510 보드 사면 20만원이고 12100F에 H610 보드 사면 18만원이요 2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냥 치킨 한 마리 덜 먹으시면 5600 갈 수 있습니다 보통 12100F나 5600으로 집어넣어서 게이밍 견적을 짜면 RX 7600이나 6600 넣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 짰을 때 70만원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70만원에 2만원이 엄청 큰 비율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당장 그냥 2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치킨 한 마리 값 밖에 안된다니까요 그거 아껴서 5600 하세요 그럼 5600 하면 뭐가 나은데요? 일단 6코어라서 멀티 성능 차이가 제법 벌어집니다 얘 35%인데 얘는 45%죠 이걸 곱하기 해보세요 얘는 70% 얘는 90%입니다 꽤 격차가 나죠 꽤 격차가 나고 게이밍 프레임도 미묘하게 더 높습니다 5600이 거기다 램오버도 가능해요 5600은 A 보드에도 램오버가 되요 H610은 램오버가 안되죠 램오버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띄우거나 디스코드 키거나 그러면 또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얘는 코어랑 캐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A520 보드에서도 5700xd나 5800xd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한 A520MA2 보드면 자 그런걸 다 따져봤을때는 12100F는 2만원 아끼고 손해보는게 너무 많아요 이게 가성비가 아니죠 가성비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을 때입니다 2만원 아끼고 많은 점에서 손해를 본다면 그냥 가격이 싼거지 가성비가 아니에요 누가 그 얘기하니까 다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비라고 성은 없다고 가비 그냥 가격만 낮은거라고 비교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2100F보다는 그냥 5600 올려 잡으시는게 많을 것 같고 꼭 인텔 가고 싶다면 12400F로 올려 잡으십시오 그나마 여기에 5500GT 정도는 APU로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장그래픽 광화용 사무용도 그런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쳐다볼만 합니다 지금 4650G는 사실상 단종이랍니다 그래서 더이상 더 저렴한 APU 사기는 어렵고 5500GT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엔트리까지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꽤 도움이 되죠 혹시나 여기 없는 제품은 탭을 넘기셔서 이 목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탭을 넘기시면 돼요 이 표는 카페에 공유해야 될 테니까 마음껏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보드라 어떤 쿨러를 넣어놨는지 모으신 분이 있던데 제가 하단에 다 표기해 놨어요 이거 보시면 될 거에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권장 쿨러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 마지노선 권장 보드 종류 다 체크해 놨습니다 사용한 메모리라든지 이런거 다 체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CPU별로 부스터 클럭이 얼마든지 올코 부스터 싱글 부스터 이런것도 다 표기됐으니 마음껏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올코 부스터 기준으로 먼저 놨습니다 참고로 하하하하 자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는 9800X3D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5800X4D 리뷰 구독은 자유가 다양하다 제게 daunting 타이밍 4800X4D 리뷰 Pixel